미케비치 안쪽으로 왔어요 여기에 엄청난 파도가 처음 보는 파도 색깔인데 색깔 참 특이하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신기하네 사낭비치 서핑을 하나봐 서핑 가능하다고 써있고 휠체어도 가능하다고 써있고 라이프가드도 있다고 써있고 아 저게 오행산인가보다 와 대박 와 저기 오행산이 있고 삼장법사가 있고 와 근데 왜이렇게 뿔련냐 색깔이 되게 정기하네 와 이게 미케비치구나 물 색깔이 별로인데 수영하지 말랬는데 빨간 깃발 빨간 깃발이라서 수영 안된다고 써있고 어 흑색이네 와 저거 왜이렇게 뿔련냐 도전하나 어우 윗 이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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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